보스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계시네요. zumindest 내일? doubts and brightness. Can I see that? Are you leaving from here? Can I see that? Are you leaving from 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넓어 조금 더 leb은 곳이里 제가 생각해서... 한 가지 좀 할 수 있어? 네 이만 한 가지 좀 할 수 있어? 네 그 얘가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은 조사성을 3가지 생각하는 것 bits 그리고 각자 만들 수 있을때 그냥 나눠서 만들어내는 것 Big P 그쵸? 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은 빤히 못 쳐다보겠던데. 저희도 보면서 좀 등허리에서 땀도 좀 맺히고 이런 게 조셉 그분은 우리를 치면 진짜 오른팔이라고 우리도 칭하고 딱 봐도 그래 보이는데 그런 오른팔한테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못하겠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 질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또 효율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사람 마음은 그쪽이나 여기나. 그런데 저렇게 오른팔인 친구를 일부러 동생들 보는 데서 하면 이 동생들이 되게 또 달라져요. 이 친구는 알아요. 내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밑에 애들한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일병이 잘못했는데 상병한테 바로 밑에 상병한테 이렇게 하듯이. 모르겠어요. 한국 정서는 저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장 아랫직원이에요. 가장 아랫직원을 제가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가 조색 같은 친구 혼을 낸다거나 보는 앞에서. 그게 가장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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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은DJ Anderson입니다. 조금씩.